멈춰주십시오. 여봐라. 예. 인연 없애야겠다. 예, 대간만임. 이것이 세상 어디에 있다는 생각만 해도 내 목에 가시가 걸린 것 같았는데 네 덕분에 이제야 편히 숨을 쉬겠구나. 이 지부책이 무엇이라고 이것 때문에 아비와 그 딸 연까지 내 손에 죽는구나. 자백하신 겁니까? 좌상 대감이 송도식 도방을 살해한 진범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게 무슨 헛한 소린가? 증자가 있는가? 대감의 자백을 들은 증인이 여럿이 있지요. 방금 전 찢은 건 백지이고 이것이 진짭니다. 대감께서 부정한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작성한 증거이지요. 돌아가십시오. 시신이 된 자에게 더 이상 생전의 죄를 물을 수는 없어. 박도원의 죄가 그의 죽음과 함께 영원히 묻혀버리길 원하시오. 아니면 박도원이 모든 걸 빼앗기고 산채로 더할 수 없는 치욕을 겪기를 원하시오. 어느 쪽이 더 처절한 복숭이였어? 아버지의 육품입니다. 아버지의 육품입니다. 아버지의 육품입니다. 이건? 지부책. 주인공은 박도원이지요. 이것은 내게 맡기고 내일 박도원을 만나시오. 사내가 큰일을 하다보면 더러 손에 피도 묻히고 오물도 묻히고 하는 것이네. 헌데 조정 대신을 둘이나 죽인 놈은 잡아들이지 않고 어찌 일국의 재상을 탄압하려는 겐가? 이망룡이 아들을 잡아왔습니다. 소인의 아비는 죄가 없습니다. 성단에 가신 건 대간버님이지 않습니까?